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빠졌던 표현을 6년 만에 되살린 겁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현 정부가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윤동빈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2년마다 발간되는 이번 백서에는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북한이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공산화를 명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적으로 명시됐던 표현은 노무현 정부 들어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다가 문재인 정부 덜어 다시 빠졌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이 지난해 해상 완충 구역에 방사포를 쏘는 등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례도 기술됐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7종의 미사일이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 때 50kg이었던 플루토늄 보유량은 70kg으로 상향평가됐습니다. 반면 지난 정부 때 반페이지에 불과했던 핵미사일 대응 체계는 5페이지에 걸쳐 설명됐습니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강화된 한미동맹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 ... ....